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거 팝콘 베고니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. 이 팝콘 모양이라서 꽃송이가 팝콘 베고니아라고 한데요. 핑크색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흰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붉은 계열도 있고 몇 가지 꽃 모양이 있는 꽃 색깔이 있는 베고니아가 있더라고요. 저는 핑크를 좋아해서 아주 핑크빛 햇빛에 비춰서 참 예쁘지요. 이거를 잘 번식시키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한번 들여와 봤습니다. 천연 습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이렇게 습도 조절이 잘 돼서 좋다고 해서 한번 번식도 시켜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집에 또 이렇게 핑크색을 또 볼 수 있어서 먼저 베고니아는 꽃을 안 펴줘요. 너무 제가 괴롭혀서 그랬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잘 크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를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죠. 넉넉한 곳에 심어져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거는 잘 그냥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엄청 크고 잘 번져 있을 때 그때 삽목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그냥 번식을 번식시키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이거를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거는 온도만 잘 맞으면 겨울에도 꽃을 피워준다고 해요. 그래서 얘를 한번 사랑으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잘 이거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저 좀 좋은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.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농장 사모님께서. 근데 이거는 다육이과인 것 같아요. 얘도 이제 베고니아도 꽃물을 좋아하지 않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이제 팝콘 베고니아이지만 베고니아 종류니까 저는 이게 꽃잎이 살짝 시들면서 화분에 흙이 이제 완전히 마르고 그럴 때 저면 간수로 듬뿍 주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잘 크고 있으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끔씩 보여드리면서 이 꽃이 이제 시들면 이제 꽃 이거 보니까 한 송이가 시들어 있어요. 이렇게 시들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.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미리 띄워주겠습니다. 쟨는 또 손톱으로 잘 띄워주잖아요. 근데 살짝만 됐는데도 잘 띄워지네요.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영향이 가게끔 시들은 거는 이미 시들은 상태에서 자꾸 영향을 다른 애들한테 가는 것을 들가게 하니까 얘를 이렇게 미리 띄워줍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잘 돌보면서 예쁘게 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이웃님들께서는 대품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를 저한테 좀 주세요. 예쁘게 더 저도 키우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또 공부하면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예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